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눌렀느냐 장림대군이 금일 제물포에 도착한다 합니다 놈들이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서당십시오 야군? 군이 변하고 성군이가 높습니다 소자에게 군사를 주십시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조용히 돌아가시지요 그리하면 내 살려는 드릴 테니 이번에도 당신네들 뜻대로 될 거란 착각만 하시오 약이들을 막지 못하는 끝장이다 나를 따를 것인가 땅에 묻힐 것인가 흉흉한 소문이라니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것들인데 사람을 몰고 피를 빠는 짐승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뒤엎을 것이다 제발 약속이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